점생 체온입니다. 줍줍이요! 안녕하세요 사장님. 줍줍! 줍줍 43초! 이번 아이템은 원피스입니다. 원피스. 명품 라인, 어떤 명품? 루이비 땡 스타일의 원피스를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뉴존에서는 원피스보다는 투피스 느낌의 옷들이 많기 때문에 뉴존만의 투피스를 준비했습니다. 원피스 아이템,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줍줍! 지하 1층 607호 S 맛집 매장에 가시면 이쁜 옷을 만나볼 수 있고요. 폴리 원단이라서 구김이 적다. 아주 편안하게 포멀하면서도 캐주얼하게 입을 수 있다. 내부 이주 안감으로 속이 비치지 않습니다. 그런 거 두려워하시는 분이 많아요. 내부에 안감이 있으니까 실수로 투머치 하지 않다. 아이보리, 화이트, 블랙 세 가지 컬러가 있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 기장감이 있어서 다른 옷이랑 매치하기 괜찮을 것 같아요. 오케이. 만약에 뺏을 때는 더 편안한 옷으로, 내추럴한 복으로. 밑에 어떤 걸 입느냐에 따라 캐주얼 룩으로도 가능하다. 줍줍! 다음은 시스루 블랙 블라우스입니다. 워후! 블링블링! 올 시스루예요. 올 시스루. 비스트의 착용 또는 이너 착용 후에 몸에 입으면 좀 더 섹시함을 표출할 수 있다는 거죠. 뭔가 눈빛부터가 달라졌어요. 올 시스루이기 때문에 이 나비 모양과 꽃무늬가 진짜 명품 라인 같은 고급 짐이 느껴집니다. 나비 같은 거 같네요. 호랑나비? 표정 봤어? 나는 봤어. 줍줍! 이번에는 나비 블라우스입니다. 대놓고 나비. 와 이거예요. 제가 봤던. 제가 머릿속으로 생각했던 그 모습 그대로예요. 찰랑찰랑거려. 뭔가 새싹기 올라오듯이 성공의 기운이 느껴질 것 같은 이 옷을 입으면 석시즈 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밋밋할 수도 있잖아요. 명품 라인 스타일이기 때문에 만약에 아사 느낌이 없었으면 조금 고급지지 않을 것 같아요. 치마는요. 2층 414호 필 매장에서 픽한 거거든요. 피아나 레이스 스커트입니다. 하단 레이스가 포인트고요. 이거는 2, 30대 뿐만 아니라 우리 어머님들도 도전해도 너무나도 잘 소화하실 것 같아요. 혹시 실례가 되지 않으면 어머님은 어떤 스타일 좋아하세요? 저희 어머님 약간 소녀 같으셔가지고 소녀는 나를 말기에 집중! 감사합니다. 아니 아니 아니. 집중? 자 준비됐나요? 우와! 너무 잘 어울리네요. 위에 블라우스는요. 1층 410호 로망. 로망 세라 블라우스입니다. 물빨래 가능입니다. 브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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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라보. 봄 시즌 인기 디자인이라고 합니다. 완전히 바뀐 신상이 아니라 꾸준히 사랑을 받고 있는 그런 룩이에요. 검정 아이보리 화이트색 컬러가 있다고 합니다. 스커트는요. 블루걸 폴리 100% 생활 스판의 신축성. 속바지가 있는 치마바지로 편하다고 합니다. 가운데 단추가 포인트고 화이트와 지금 입으신 진곤색 두 컬러가 있다는걸. 이런 정도는 저희는 뭐라고요? 안 적다가 일어나는 것도 괜찮습니다. 쭙쭙! 이번 아이템은 원피스입니다. 하지만 투피스로 원피스 느낌을 보여주고 있어요. 2층 117호 벨리타 매장입니다. 아카시아 블라우스라는 이름이 있고요. 2, 30대 층에게 인기가 있고 폴리 그리고 레이스 소재를 사용했고 레이스 때문에 손빨래가 필요합니다. 머리를 한번 살짝 이렇게 올려보는 느낌은 어떨까요? 이렇게 되면 또 느낌 확 되는 것 같아요. 묵 라인이 살아야 블라우스가 더 빛이 난다 하더라고요. 이 넥라인이 마음에 드는 게 이 퍼프랑 같이 고급스러움을 더해주는 것 같아서 레이스랑도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쭙쭙! 다이블라우스 핑크입니다. 연핑크가 아니라 그냥 핑크라고 써있네요. 시스루 소재고 뒤쪽 밴딩으로 있어서 편안하게 착착함이 느껴지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스커트 데님 등 어떤 하의와 매치해도 예쁜 스타일입니다. 왜냐하면 핑크라는 그 장점이 있잖아요. 그 어떤 옷을 입어도 어울린다. 하얀색 프릴 긴 롱치마도 굉장히 예쁠 것 같아요. 진짜 막 그 옷을 입고 자연농원이라고 알고 싶어요. 아니요. 쭙쭙! 1층 509호 작은 숙녀 매장입니다. 왕 리본 블라우스 손세탁이 필요하답니다. 왜냐하면 리본에 대한 볼륨감을 살리기 위해서는 손세탁 필수고요. 화이트, 핑크, 소라, 겨자, 블랙, 보라, 와인, 회색, 컬러 이래서 뉴준이 좋은 거야. 박수하면 되죠? N세대라고 그러나? 요즘에 뭐라 그러죠? MZ요. 아 MZ. 저는 예전에 오렌지족이었거든. 오렌지족이야 낑깡족이었다. 차 탄 다음에 뒤로 제껴서 창문 내리고 음악 소리 크게 틀고 빰빰빰 춥춥! 오늘 아이템은 원피스인데 그중에서도 명품 라인이죠. 루이비 땡 원피스 베스트 컷 한번 저희가 선정해봤습니다. 오히려 상의를 긴팔을 입고 하의를 짧은 치마랑 발이 다 드러나는 구두를 신으니까 되게 대비되는 느낌이 좋은 것 같아요. 이런 거 좋아요. 이런 느낌 너무 좋습니다. 약간 심플한 걸 좋아하시나봐요. 맞아요. 심플하면서도 아 진짜 오늘 나를 만나기 위해서 꾸미고 왔구나 라는 그런 말 듣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라인 좋아합니다. 파격적이고 과감하게 소금만 착용하는 그런 느낌이잖아요. 옷이 아무래도 그래도 좀 플랫한 느낌이잖아요. 그러니까 귀걸이로 포인트를 주는 게 좀 더 입체감이 사는 데 도움이 되지 않았네요. 청량하다 청량 맑다 햇살 같은 느낌? 또 레이스로 포인트가 되어 있어서 고급스러운 느낌을 또 얻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이거는 얼굴이 다 있다. 아 인정합니다. 야 뭐 샤론 스톤님도 아니고 이거는 사실 얼굴이 다 있죠. 근데 오늘 이 루이비 땡의 컨셉이 다 리본이 레이어링 된 것 같아요. 맞죠? 소재를 레이스로 선택하느냐 시스루로 선택하느냐 그런 차이점이 있는 것 같아요.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시간이죠. How much? 원피스가 아니라 투피스이기 때문에 네. 스커트까지 제가 함께 계산합니다. 총 10분 반 11번 초 가격 공개합니다. 19만 4천원 줍줍 34초 수고하 우리 솔빈 양이랑 함께한 컨텐츠가 1000명 이상 뷰가 빨리 된다면 옷을 제가 하나 사드릴게요. 정말요? 네. 뷰만 잘 나온다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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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